지난달 27일 자정 무려 부산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이 헬스장을 찾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 유족 측은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식 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헬스장은 불법이지만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도심 곳곳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시심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